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햇살 반 오다현, 상세서리 반 고준우, 아침 햇살 반 조우미입니다. 청룡의 기운이 듬뿍 당긴 2024년 2월에 킨더프루지오 발표회에 와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오늘 그동안 준비해온 우리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기뻐요.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고 예쁘게 살아서 이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지만 혹시 쉴 수가 있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어여쁘게 봐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부모님들의 힘찬 박수소리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준비한 멋진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을 가득 담아가세요. 모두 모두 새해고 많이 받으세요. 아, 멋집니다. 문화 한번 와주세요. 표혐이나 저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무대에서 멋지게 연출해낼 테니까 부모님들도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 자, 이제 1번, 실질적으로 이게 순서제는 3번이지만 실적인 1번 순서는 7살 형님들이 준비한 치어댄스로 문을 활짝 열려고 저희가 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이제 뒷편에 가서 무대방을 쫙 열면서 여러분들이 함수와 박성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멋지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나 이런 발표해보고 부모님도 오시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에 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의 부모의 특권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리 행복 나눠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뒷편에 가서 딱 30초 후에 문을 활짝 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소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때문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에 박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리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저희 원에 보내주셔서 1년의 과정 동안에 발표회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보호만님께 원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빛이 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멋진 하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멋진 발표회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핀더 폴리티어 어린이집 핀더 발표회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박수와 감성으로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오프닝으로 일곱 살 큰형님들이 함께 기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체리딩 댄스입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속에 눈속에 나 그리고 네 눈속에 난 우린 야경처럼 반짝거리네 나는 너에 채우는 샤프 너는 날 깨우는 카페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밤이 영원하도록 집에 가지 말아요 박수 준비되셨나요? 박수 치신 분은 오늘 좋은 데 생기실 거예요 다 같이 갑니다 박수 전화거로 잘한다 와우! 널 좀 사랑한다 역사랑 급한 밤 이루어진다 오프링이기 때문에 박수가 힘이 없어요 박수게요! 좋습니다! 전화곡 세상 당섭하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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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함성이 이랍니다! 우와 멋지잖아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어서 차렷 멋지게 인사 팀장의 발표에 환영합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면 아이들이 더 잘했다고 느낄겁니다 우리 친구들 출발! 퇴장할 때 박수는 아이들을 더 즐겁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아이들 잘했습니다 아이고 오프링 무대였는데 잘했죠? 저도 인사드리면서 오늘 소개하는 역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번째 힐러프리즈와 가족 여러분들과 친구들이 발표회 잘 모시라고 도움이 없게 될 사회자입니다 저는 CJB 청주방송 롯데이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2월달이네요 오늘은 바깥태 날씨가 참 봄날씨 같아요 그죠? 나사로운 햇빛이 잘 비추고 있어서 오늘 발표회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부모님에게 받은 끼와 재능 율동도 보여드리고 학습적인 모습들도 잘 담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 아들, 딸이 하는 거니까 기쁘게 웃어주시고 지금처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시간이 점차 흐르다 보면 순서지 보면서 우리 애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뒤로 쳐치고 휴대폰 보시면 아이들이 실망하니까 모두가 기쁘게 좀 웃어주시고 박수 친다고 해서 어깨 아프고 소리 질린다고 해서 목 아프어도 오늘 하루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신감 키울 수 있게 많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순서상의 네 번째 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의 네 번째는 우리 4세 친구들이 옆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소개해드릴게요 4살 친구들입니다 막내들 박수로 입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역할은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줄 살 때까지 박수리들으로 보내겠습니다 어서와요 천우 음악 여러분들 퀴즈노트나 주안을 보시면 퀴즈노바 시간이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음악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모습을 아이들이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지게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카스라고 할 텐데요 이렇게 칙칙칙 소리가 나서 아이들 리듬감각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자 이제 손 안 되는 거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얘들아 준비됐어요? 그럼 선생님 봐보세요 여기 선생님 보이지요? 자 좋았어 음악과 함께 해볼게요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내가 신ugi 신이 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제 손으로 보여주고, 제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요! Hands up, hands down, hands up, shake them all around. hands down, hands up, shake them all around.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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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your hands And stop! We're doing the Crooky Crumble The Crooky Crumble The Crooky Crumble Clap your hands Clap, clap, clap Clap your hands Clap, clap, clap Drop your hands and stop We're doing the Dookie Crumble mode The Dookie Crumble mode The Dookie Crumble The Dookie Crumble Shouts Yahoo! Yahoo! Shouts Yahoo! Yahoo! Shouts Yahoo! Yahoo! Shouts Ya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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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op! We're doing the Dookie Crumble mode The Dookie Crumble mode The Dookie Crumble mode The Dookie Crumble Combo! Combo! 문재호의 그룹팀 고마워 잘했습니다 특히 두 남자친구 고마웠어 잘했어요 자 인사해볼까요 촬영 멋지게 인사 감사합니다 아직 기다려봐 잠깐만 얘들아 여기 앞에 봐봐 엄마 아빠 보고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럴 때 빨리 쫙 한번 찍히세요 그렇죠 오 좋아요 자 가서 얼른 옷 입고 다음 작품의 와이넷을 보내주겠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로 보내주겠습니다 가자 어 이제 엄마 아빠 찾았나 보다 이만하면 잘한 거 봤죠 네 연습을 한번도 못했어요 얘네들은 동생만은 근데도 너무 잘해줬구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들었던 이게 뭐라구요? 이걸 모르고 봤으면 큰일난거에요 그... 곰봉이라고요? 이게 마라카스라고 하는 악기에요 저연령에 칙칙칙 이렇게 리듬감각 왜냐면 뭘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고 가면 안되잖아요 그죠? 마라카스입니다 기억 안나면 마스카라 생각하면 돼요 비슷하니까 알겠죠? 자 이제 다섯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기타처럼 생긴 우쿠렐레 라는 악기를 들고 나온거에요 이게 네이줄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얀 악기로 아이들 운줄법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를 잡으면 두뇌활동에 아주 왕성활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섯번째 순서 우리 여섯살 모두가 함께 나오겠습니다 여섯살 부모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로 입장하겠습니다 여섯살 부모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 말씀 드릴게요 히타는 줄이 더 많아요 근데 오프레는 베이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잡는다는게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열심히 멋지게 또 표현하는 모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사랑의 하트를 잘 준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 좋은 모습이 더 연상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순서 말씀드린 대로 다섯번째 우쿠렐레 연주욕 우리 여섯살 친구들 함께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트 내려주세요 그렇지 하트를 멋지게 내려주세요 자 이제 어떤 친구들 또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야 일어나주세요 그렇지 좋았어 하트가 다 있나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하트가 다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하트가 다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자 모두들 하트가 다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요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한번의 모습이니까 잘 담길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아이들 잘 만져주세요 옳지 이제 소름 돼누만 잠깐 멈춰주시고요 자 여섯살 친구들은 얼마나 씩씩한지 들어볼까요? 여섯살 친구들 준비됐어요? 예 그럼 가운데 음악선생님만 눈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준비 자 C코드 잡고 준비 자 우크렐레 연주 출발합니다 박수 리듬이 필요해요 박수 리듬이 필요해요 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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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하자 알로하 알로하로 알로하 알로하 이제 두 번째 곡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겠습니다 각자 Hochul 두 번째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너에게만 잘 보이려고 목줄이 붙들래 I love you, 사랑해 You're all right 날 보는 날이면 결국 만나는 나의 안 그래도 말할 때 바라고 맘만 달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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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보는 날이면 결국 너 만나는 말일까 I love you 너의 손을 보고 말할 때 바라고 맘만 달려 I love you I love you 잘해졌습니다 자 일어서주세요 하트는 잠깐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기타는 우크렐라는 이렇게 포즈 한번 취하고 있어 봐 그리고 앞에 봐봐 그리고 웃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줌으로 쫙 당겨가지고 한번 살짝 사진 한번 찍으세요 자 찍으셨어요? 저희도 얼른 옷 입을 시간이 필요해서 빨리 보내주겠습니다 촬영 부모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자 나갈 때 박수 쳐주셔야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발표에 가봤는데 이렇게 뭐하는거 찍으니까 다 흔들리더라구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좀 정지 상태에서 V 하고 이런 걸 좀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죠? 그래야지 사진이 잘 남아요 그죠? 일동하는거 안맞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은 우리 촬영 감독님이 잘 찍어주고 또 사진도 잘 찍어주시니까 요럴때만 그리고 눈으로 많이 좀 담아가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이번엔 여섯번째인데요 여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되게 되게 예쁘더라구요 저 부모도 막 이렇게 V 할 줄도 알고 손등은 들 줄 알고 우리 엄마 왔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구요 귀여운 다섯살 친구들입니다 꽃밭 가득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선생님들 손길이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요렇게 분장도 잘 해주셨어요 자 이번 순서는요 여섯번째로 꽃밭 가득반 친구들이 부모님들 또 영화의 한 장면 잘 기억하시는 써니! 음악에 맞춰서 멋지게 율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멋지게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뒤돌아볼까요? 뒤로 돌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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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을 버려 여기 뒤돌아보고 있어 옳지 이따 볼거야 자 얘들아 준비 써니! 가겠습니다 응 예 아 끝 yesterday my life was real to the frame sorry your smile is really, really, easy, baby the dark days are gone, the bright days are here my funny one shot, so sincere sorry, what's so true I love you sorry, thank you for the sunshine okay, let's leave sorry, thank you for the love to cross my way you gave to me, you're on and on and now I feel you take the door sorry, what's so true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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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hanking for the truth you let me see I love you I'm thanking for the facts from A to Z my life was gone like a wind moving and the rock was born and you held my hand 저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친구는 1번 역할을 하고 머릿속에 계속 내가 먼저 이걸 해야 돼서 잘했습니다. 얘들아 남자친구 나 앞에 와봐. 이리 와봐. 그렇지. 부의하거나 예쁜 표정에서 사진 한 번 찍자. 하나 둘 셋. 찰칵. 여기 앞에 보고 찰칵.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잘했습니다. 다음 작품에도 또 멋지게 나올게요. 배꼽선. 이은선. 감사합니다. 얘들아 서로 넘어서 한 명만 더 좋아하실 거야. 이따 또 만나요. 출발. 가자. 아이들이 발표를 왜 하는지 잘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혼자 딴짓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배움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정말 느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맑은샘물 또 역시 다섯 살 친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옆쪽에서 준비하네요. 사랑의 박수로 입장시켜 주십시오. 맞아요. 샘물 봐도 소리 한 번 틀창이 내가 용인다. 보여주세요. 선우 선우. 되게 잘 보입니다. 선우. 오 좋아요. 부모님들이 그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 위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걱정 마세요. 아이들이 다 어디 계신지 이제 다 파악할 거예요. 자 예쁘고 사랑스러운 의상을 입었고요. 아이들이 준비한 모델은 사랑인가 봐라는 작품입니다. 같이 예쁜 모습 잘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얘들아 준비해 보자. 준비 자세 어떻게 했지? 준비 자세 해주세요. 그렇지. 친구야 너 저기래. 됐다. 이리 와. 그렇지. 준비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자는 모습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준비. 좋았어. 사랑인가 봐. 예쁘게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건 너의 행복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이 함께 연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과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이 함께 연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과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너의 행복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난 오래겐 따라 웃는데 너의 행복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난 오래겐 따라 웃는데 우리 만나볼만 하잖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볼만 하잖아 아무래도 사랑이라도 자 알겠습니다 그대로 있어줘봐 이 친구들 두 명 여기 앞으로 와보세요 여기 오세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도 앞으로 오세요 그 친구들도 앞에 오세요 그렇지 예쁘게 사진 한 번 찍어볼까요? 얘들아 부의하거나 멋진 포즈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대로 얼음 열어 웃어주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사진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오 이 친구가 아주 멋지게 좋아 자 저희들 가서 잠깐 쉬었다 또 뵐게요 얘들아 손 흔들면서 이따 만나요 네 자 출발하자 잘했습니다 와 먼저 먼저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니까 보기 좋네요 그쵸 이 작품은 우리 아침 햇살반 친구들이 나올 건데요 여기 기다리고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가 한 명이 이러더군요 하... 떨려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 저는 자신있어요 이러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되게 재밌고 멋진 무대입니다 아침 햇살반 박수로 만들어주십시오 주인공은 나의 말 너만을 기다려온 나의 말 어디 가셨어요 아침 햇살반 우리집 애들 그냥 우리집 애들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도 멋지게 작품할 때마다 아시면 박수로 쳐주시는 분들 다 좋아할 거 같아요 나원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자아 왜 먼저 나왔는지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멋진 작품이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침 햇살반 그래드리겠습니다 아주 나이스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너랑 나랑 일일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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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햇살반 아침 햇살반 네 골피스던 내가 오늘은 반찬 반찬 눈이 떠지는가 틀틀 난 이런 그런지 어제 꿈이 좀 끝없지 새신바르시다 한 번 물을 열고 나가면 애교하신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이런 꽃길을 보고 보일 땐 내 삶에 막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너야 어떻게 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또 나이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너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 떠도 너가 둘둔 거 다닐 것 같아 멋진 남자 되고 팝 비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천밀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우리인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들만 건너면 나 신동 가게 있어 어떻게 날 신호들만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내 혼이 막 보인다면 이 기분은 뭐냐 어떡해 뭐냐 어떡해 이런 노래 박수가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엔 모십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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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부모님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오 멋졌어 이러서 주세요 먼저 인사 한번 해보자 인사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대도 있어주세요 남자친구들 사이사이로 오세요 여자친구들 사이사이로 오세요 그렇지 멋지게 사진 한번 찍고 퇴장할 거야 멋진 포즈나 예쁜 모습 하나 둘 셋 철칵 그렇지요 아이쿠 얘들아 소라모 흔들어 드리면 더 좋아할 거야 이따 만나요 자 출발하자 퇴장할 때 박수 받을 만한 아이들이죠 네 확실히 동생들 나오는데와는 되게 틀리죠 형아들이라 자기가 할 모습 자기가 더 잘해보려고 눈빛에 그게 다 써있어요 그쵸 쓰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자 아홉 번째 순서로 아 이제 아직 안 나와가지고 되게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달빛, 별빛반 우리 네 살 동생들 같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동생들 아주 귀여운 의상을 입었거든요 나름대로 박수를 좀 받으려고 원해서 이런 의상을 선택한 것 같아요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로 입장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옷을 입었나 귀여워라 바나나맛 우유에요 자 이제 어서 오세요 네 다음 작품 이제 어머님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이거 요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연령이 얼마나 귀여운 편집한가요 네 자 네 눈은 선생님만 봐줄까요? 여기 선생님 봐주세요 자 준비해 보세요 준비 허리에 손 자 바나나송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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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라이 바나나나나나 매끄매끄맹 바나나나나나 노란색 날개 옷 바나나나나나 하얀색 예뻤소 바나나로 롯게 타고 하늘 날아볼까? 바나나베리 타고 바다 건너볼까? 바나나로 롯게 타고 하늘 날아볼까? 바나나베리 타고 바다 건너볼까? 바나나나나 잘했습니다 얘들아 사진 한 번 찍어주시는데 브이 할 줄 알아요? 먼지게 브이 친구도 브이 해봐 됐잖아 사진 한 번 착각 담아주세요 잘했습니다 뱅거없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가자 5시 나와 잘했어 여유도 넘쳐요 잘했습니다 세상을 가질 것 같아 원에서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다음 작품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킨더프루즈 어머님들의 깜짝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나왔어요 입장을 바꿔봐서 엄마들 보려고 나올겁니다 사실 어머님들 무대 한번 부탁드렸더니 어머님들도 긴장된다고 말씀하시고 떨리는 마음을 살짝 한번 해보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엄마한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열 번째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순서는 푸른나무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푸른나무반이 처음 나오는거 맞죠? 앞에는 다 재미없었을거 같네요 그 부모님들은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오늘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대신 가장 신나고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른나무반 박수로 입장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렸는데 푸른나무반 언니가 있었어요 소리가 필요해요 파리 화이팅 오 좋아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응원곡들도 많이들 만들어주시고 많이들 열정적으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 아주 멋지답니다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도 열 번째 순서입니다 푸른나무반이 함께하겠습니다 손님 온다 갑니다 아 진짜? 안녕 어찌 이 모습에 박수를 안쳐줄까요? 아이쿠 신나게요 어라즈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하나의 손님이 시륥시로 오신다 이 손님 온다 한일 홈의 어느 선님은 불행시갛치와 성력된 순서 한 번에 오는 손님은 이 반사 다 우리 집만 오는 손님 한 번에 오는 손님은 삼총도 그렇더라도 아닌 손님 한 번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해주고 오는 손님은 손님은 나 아, 박수야! 손님은 나, 손님 오신다 한 번에 오는 손님이 주지 오신다 우원해 오는 손님은 올라가다 좀 드는 당근 손님 황홀히 우원해 오는 손님은 그 다음에도 잘해주고 싶은 손님 싫어해 오는 손님은 싫어할 거리를 지켜주고 웃겨주고 널 어려운 손님 탤파게로 꼭 더 살려주네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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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6월에 온 손님은 그녀만 요가 되죠 10월에 온 손님은 시원시원 손님 하성 그 손님 11월에 온 손님은 17월에 온 손님 12월에 온 손님은 10월에 온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이 모자 저 모자 붉은 거인다 몽나라에서 밖에 들린 두 달 끈이 없이 설림을 돌려온다 설림을 돌려온다 설림을 돌려온다 황하! 황하! 대단한 인사해야지 인사 다시 한번 인사 크게 시작 뭐라고 얘기한거에요? 내 사랑을 받아달래요 자 브이 한번 해볼까요? 그 상태에서 예쁜 모습 브이 엄마 아빠 보고 사진 한번 찰떡 담아주세요 아이고 멋지게 재밌게 잘해줬습니다 일어서 드세요 얘들아 손 한번 들어드리면 더 좋아하실거에요 이따 뵐게요 첫번째 친구부터 가자 출발 박수 받아야 될 아이돌이죠? 네 칭찬해 주십쇼 아이고 멋지게 잘해줬습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가 조금 있으면 다 돼갑니다 처음하고 여러분들 자세도 달라졌죠? 자꾸 뒤로 움직이게 되겠죠? 무대 쪽으로 좀 더 오시고요 이제 좀 세팅을 해야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선물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아버님 드렸으니까 두 번째 선물은요 저희가 이걸 드릴거에요 최연소상이라고 원해서 좀 선택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가족에게 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몇 개월 되셨어요? 잘 안들리죠? 잘 안들릴까요? 두돌 두돌이면 24개월 24개월 탈락일거 같은데 거의 어머님은요? 14개월 14개월 14개월보다 어린애가 있어요 12개월이요? 천천히 오실 수 있겠어요? 애기 그냥 달래면서 아버님 내려오시면 여기까지 오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저 아버님 밖에 없죠? 네 딱 1년 된 12달 된 아이가 오늘 가장 이곳에 어린 친구로 왔습니다 최연소상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버님 애쓰고 계십니다 아이고 애기 때문에 문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님 중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어린 친구를 줬으니까 연세가 가장 많은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속이기 없어요 나이를 속이는 사람으로 가서 등본 떼오라고 제가 할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80 이상 되신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80 이상 되신 분 없으시고 한 칸씩 내려갑니다. 79 78 77 76 75 74 계십니다. 74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야 이분한테는 다 애들이네요. 그죠? 우리 아버님은 74 되셨는데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손주 이름이 뭐예요? 네? 세월이 승빈 세월이 승빈 신빈? 승빈? 화내지 마시고요. 잘 안 들려요. 앞에 있습니다. 승빈이 할아버지께 최고의 영상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내려오기 불편하시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이따가 찾아가세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놓을게요. 이따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아무도 못 갖고 가게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아버님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음악 시간의 모습을 잘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만한 모습으로 위치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요즘의 음악 시간은 두들기고 흔들고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부터 7살 전체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7살 부모님들 같이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로 입장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여러가지 악기들을 구성해서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이 이렇게 깃발도 가면서 퍼포먼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재미있게 했던 모습을 이제부터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잘 찾아서 자기 자리에 위치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잘 찾아서 자기 자리에 위치하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아이들이 이제 자기 자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혼자만 잘하는 무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멋지게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모습이니까 무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쵸. 각자의 위치에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딱 한 번의 기회니까요. 천천히 아이들 자리에 찾아주십시오. 그렇죠. 위치한 친구들은 멋지게 준비해보세요. 이제 손 흔드는 걸 잠깐만 멈춰주시고요. 아이들 자기 자리에 찾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악기들이 있는지도 다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악기들이 있는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이사이에 영상도 잘 담길 수 있도록 위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준비해볼까요? 준비 맞았어. 눈은 이제 음악선생님만 봐주세요. 눈은 음악선생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일곱살 형님들의 악기 연주 가겠습니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한 번 체크해주세요. 그렇죠. 자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멋지게 일곱살 형님들의 음악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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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안에서 만나요. 안에서 만나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께 사랑 가득 멋지게 전해드릴게요. 자 얘들아 준비됐어요. 자 그럼 멋지게 해보자 아닐지. 자 그러면 멋지게 하트표 가겠습니다. 맞아요. 하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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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지칠 때 꺼내보세요 내가 보내보세요 내가 보내보세요 내가 보내보세요 뿅 뿅 뿅 뿅 뿅 뿅 하트 하트아트 하트하트아트하트하트하드 fácil 하트하트드 하트하트 önce 지칠 때 꺼내보세요 내가 보는 하트병 외롭고 힘들 때 꺼내보세요 내가 보는 하트병 슈퍼백이들 힘을 줄거야 하트하트병 언제라도 많이 쏘아줄게요 하트하트하트병 하트하트하트병 하트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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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앞에 보자 사진 한 번 찍고 갔고 아까처럼 V 한번 해봐 여기 앞에 봐봐 잘 보고 그렇지 예쁘게 이렇게 서로 잘 있어보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찰칵 엄마 아빠가 사진 찍어준대 그렇지 자 멋졌어요 자 저희도 다음 작품으로 인해서 또 시도하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출발 가자 감사합니다 앞에 잘 보고 잘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되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어린애도 가면서도 이렇게 손도 흔들 줄 알고 아이들이 많이 자란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면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많이 새겼네요 우리 애들 안 나와도 웃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가깝다니깐요 아까 올라와봐서 아시겠지요? 웃어줘야 돼요 아이들도 이렇게 주눅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 탑회하고 자신감 얻으려고 하는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번에 세 번째 여섯 살 남자친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여섯 살 남자친구만 해도 매력적인 무대 여러분 큰 몫으로 환영해주십시오 20큐어 어서와요 저 이제 또 멋진 모습을 하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섯 살 남자친구들에게 내드릴 슈퍼그룸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아이들 얼굴이 멋지게 네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남자친구들이 더 멋지게 할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씩씩한 남자친구들 준비 옳지 허리에 손해주고 준비합니다 잘 좋네요 자 그러면 무대에서 또 어떤 모습인지 눈으로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멋진 무대 그러면 슈퍼그룸유 가겠습니다 내 이름은 슈퍼그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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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쇼핑 정말 슈퍼그룸유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거절은 하지 않나요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바람처럼 나타나 들어줄게요 고품처럼 나타나 슈퍼 그럼요 마음이 힘들 땐 어깨를 빌려줄게요 부담은 가지지 말아요 기대봐요 부담을 하고 싶다면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다면 난 충분하니까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거절은 하지 않나요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바람처럼 나타나 들어줄게요 고품처럼 나타나 슈퍼 그럼요 내 이름 슈퍼 됐어요? 인사가 있어요 잠깐만요 씩씩하게 인사 시작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지켜주세요 일어서 보자 앞에 봐봐 한 줄로 봐봐 사진 한 번 찍고 가자 아까처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서주세요 사이사이에 들어오보자 이렇게 와봐 그렇지 이렇게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앞으로 가 보고 이 친구들 이쪽으로 여기 앞으로 가보자 그렇지 이렇게 와보세요 친구들 여기 와보세요 얘들아 부이 하나 멋진 포즈 누가 제일 잘하나 한번 보자 멋진 포즈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오 알톡이 나오는데 독수리 앞에 보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자 다음 작품을 또 뵙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출발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이어서 나와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자친구들 6세 여자친구들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들 모으는데 어디 계세요? 입장합니다 보시죠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의 성형들이 달라요 또 예쁜 모습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멋진 친구들인데요 이번 순서는 열네번째로 추파구파 리바라는 작품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또 나오자마자 오 각자 역할 잘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자 6세 여자친구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자 예쁜 모습 잘 담아가세요 자 그럼 멋진 작품 출발합니다 rek 초핀빗 학축 미소 in Jean 에이저 0 인터뷰 정리 감에 맥타 interestingly Hi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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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저렇게 까서 해 난 같은 아마드이걸 이건 bang쳐! 내까네까누구 zampa dempa dee pempa 임시만들 수 5го 맞아 이거 완전 하이구 잘했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잘했습니다. 다 같이 예쁘게 사진 한 번 찍을까요? 예쁜 포즈 누가 제일 멋지게 하나 하나 둘 셋.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엄마 아빠가 사진 한 번 찍어준대. 자 다 찍으셨나요? 자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인사 준비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차렷. 엄마 아빠 함께 인사.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했습니다. 손을 들면서 출발. 가자. 들어가는데 박수는 없어졌네요. 이럴 때 보면 딸 키우는 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옆쪽에서 애들이 준비됐나 하고 7살 애들이 서 있길래 가봤더니 지네끼리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고기 드시러 가기로 했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서가지고 애들이 나 오늘 뭐 먹으러 간대. 지네끼리 나도 뭐 먹으러 간대. 애들 있잖아요. 어디 가지도 않는데 어디 갔다 왔다고 누구 친구가 있으면 따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네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님들 아이들 수거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주말 되니까 금요일이니까 맥주도 한잔 하시면서 아이들 여기 어린이집도 아닌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할 때나 아이들 모습 볼 수 있으니까 발표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족의 사랑을 돈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살 형님들이 또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산새소리만 부모님들 박수로 입장시켜주세요. 의상부터가 너무 멋지 않나요? 멋지다. 어서와요. 자 오늘도 15번째 순서로 가겠습니다. 베니굿이라는 작품이에요. 산새소리만 형님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형님들인지 아주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형님들이 그려드릴 멋진 무대에 확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준비됐어요? 자 우리가 멋지게 보여드리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산새소리만 형님들의 멋진 무대 베리굿 가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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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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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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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앉아. 앉아야지 시작이네. 앉아보세요. 앉아봐봐. 앉아봐봐. 이렇게 앉아봐봐. 그렇지. 당황하지 말고 앉아. 그래. 뭐 안 앉으면 어때요. 뭐 하면 되죠. 그래. 저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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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출발합니다. 막내 길이는 박수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부끄러워. 하지 말고. 모두 모두 네 음을 맞춰. 여기 여기 힘들어 한밤으로. 2, 3, 3, 5... 아저씨는 니가 그래도 고마워 잘했어? 울지도 않고 잘했어 그래도 멋지게 아유 귀여워 부위하거나 예쁘게 표 이렇게 사진 한 거 찍어보자 그렇지 자 이 아이들은 잠깐 쉬었다가 합창 때 뵙겠습니다 잘했다가 모두에게 박수로 칭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3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시다와 요거 요 두번째 친구 가족 어디 계세요? 무슨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죠? 너무 멋지게 잘해줬다고요? 요럴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너무 잘해서 친구가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주시면 되셔야 합니다 박수정 한 번에 맞아요 그죠? 아이가 이렇게 소 이쁘데 괜찮아요? 그래도 울지도 않아서 전 너무 예쁜데요 너무 멋지게 잘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열일곱 번째 맑은샘물바 친구들입니다 이제 각반별로 마무리들 하러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도와주시고요 신나는 무대 싸이의 무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입장시켜 주십시오 수현 여행 열일곱 번째 맑은샘물바 친구들의 백드애시는 작품입니다 막내들이 마무리 모습들을 하러 나오고 있어요 열일곱 번째 수선은 부모님들도 다 아실만한 노래예요 싸이의 백드애시를 준비했으니까 신나는 무대니까 많이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제법 진지해졌어요. 머리 숙이고 준비. 그렇지. 오 좋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댕댕 가겠습니다. 우리도 박수치면서 스트레스 폴더 가요. 다같이. 대단히 오신 분들의 감상. 다같이 오신 분들의 감상. 손님이 나왔어. 플레이에 예상 Extremely. 강남역. 초대 터뜨리네요. 처음에 그린 고맙습니다. 저의 가사! 식 empre엘 기사! 손님이 추워하시잖아요.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는 힘을 줍시다 부모님의 소리 한 번 질러주세요 and what is the dance that I like to break it dance that I like it it's like tha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ow yeah wow OH O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city하시고 무리하시고 That That I Like That Come through all baby 너는 다 운이 아래로 1 2 3 2 4 That's That I Like That That's That I Like That That's That I Like That 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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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질로 성우장 이렇게 가만히 있어줘 여기 여자친구 오고 이렇게 와보세요 한질로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와보자 사진찍고 가자 여자친구들 일어나세요 남자친구들 여기 여기 있어줘 얘들아 사진찍게 V 해보자 멋지게 V하기 준비 위에서 보니까요 다들 엄마 아빠 보고하느라고 선생님이 엄청 애가 탔던 반이에요 선생님 보고해야 되는데 다 엄마 아빠 보느라고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V 하거나 멋진 포즈 잘했어 자 얼른 보내주겠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로 신청해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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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알겠어 그래서 재밌게 잘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또 준비할 시간이 잠깐 필요해서 여기 원에서 또 준비한 선물 이번에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많이 오신 가족에게 먼저 다가족상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아이 포함해서 우리집에 제일 많이 온 것 같다라는 가족을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다 손 들면 제가 모르니까 엄마만 손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섯 명이상 왔다 엄마만 손 들어 보세요 이제부터 손 해당되면서 내릴게요 여섯 명이상 왔다 일곱 명이상 왔다 여덟 명이상 왔다 아홉 명이상 왔다 아홉 명이상 왔다 애기하는 어머니 아홉 명이나 왔어요 열한 명이나 왔다구요 열한 명 손 들어 봐요 이야 오늘 농담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 봐요 아까 애기 안으신 가족이었구나 그쵸? 뭐 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열한 명이나 오신 대가족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애 안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빠가 빨리 받아가야죠 아빠를 구경하고 있어요 자 와 11분이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 부모님 다 오신 거네 그죠? 네 할머니 오 고맙습니다 자 고맙다고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이만하게 11분이나 오셨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선물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선물 받은 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혹시 이 아이 보려고요 어제 나오는 그래도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라는 할머니 할아버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일 멀리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계신가요? 멀리서 네 프루지오 아파트였어요 그렇죠 저기 어머니 마스크 쓰신 어머님은요 진천 진천에서 오신 분 네 할아버님은요 네? 오창이요? 진천이 더 먼데 진천 똑같이 천안 네? 인천이요? 그렇죠 진천 운창은 좀 그래요 그렇죠? 인천 정도는 돼야지 멀리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 어머니 인천에서 오신 가족 네 오 그래요 저 가족에게 어머님 제가 선물 하나 이거 드릴게요 인천에서 오신 가족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놀 테니까 어머니 천천히 오셔서 가져가세요 네 자 이제 몇 가지 사실 안 남았거든요 끝나면 끝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각반별로 보내드릴 건데요 부모님들께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부모님들은 평소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사랑해라고 여기 누가 그랬는데 뭐라고요? 뛰지마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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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이들도 애를 썼잖아요 이런 자존감 형성이라는 게 아이들 시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하다보면 제가 보낼 때 율동을 잘하는 애가 있고 율동을 못하지만 다른 걸 잘하는 애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끝나고서 그 집 애가 결을 잘 못했나 봐요 애를 딱 데리고 가더니 으이구 아빠가 너머가지고 그냥 이러려면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거 연습해보고 이걸 해주라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손 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 같이 아이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잘했어 최고야 준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오늘만이라도 아이들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꼭 되게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18번째 순서는 이렇게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섯 살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무대를 가득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살 친구들 부모님들 더 크게 응원해 주시고요 큰 박스로 입장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다섯 살 부모님들 다 어디 가셨나요? 오늘 응원해 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좀 네 자 아이들이 이거 국 있잖아요 이거 플로탐이라고 하는데 이런 국도 두들기고 뒷편에 팻머리도 흔들면서 같이 재밌게 배웠던 음악 시간을 이제 오셔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요 각자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오우 좋아 멋지다 템퍼린 친구들이 일어나주세요 템퍼린 친구들이 일어나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북 가진 친구들은 북채 들어주세요 북채 들어주세요 악기 들어주세요 그렇지 악기 들어주세요 옳지 다 잡았다 이제 자 이제 그러면 눈으로 눈으로 우리 음악 선생님 봐주세요 눈으로 음악 선생님 봐주세요 준비 자 다섯 살 친구들의 악기합주 출발을 봅니다 내 친구 울랄라는 노래를 좋아해 언제나 즐겁게 노래를 불러줘 울라라랄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울라라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내 친구는 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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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잠깐 쉬다가 또 저희가 멋진 작품으로 합착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살 친구들 작품들만 남았어요. 이거 지금 왜 요런걸 하냐면 격파의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송판도 여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혼 리액션이 안나오네요. 오 뭐 이렇게 했냐 할 줄 알았는데 안 깨지는 건 중국산이에요. 다 깨뜨려 보겠습니다. 격파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큰형아들 이제 얼마 있으면 초등학교 가는데 그래도 올해 큰형아들 역할 잘해서 고맙습니다. 남자친구에서 친구 나눠서 각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통화하겠습니다. 연아홉 번째 일곱살 남자친구들 형아입니다. 큰 박수로 입장합니다. 오 역시 또 멋진 모습으로 입장을 하니까 더 아이들이 잘한 모습이고요. 형아의 모습을 잘 참고 왔습니다. 제목은 릴리니만 보지만 작품은 엄청나게 멋집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격파도 있으니까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준비! 그렇지. 씩씩하고 멋지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곱살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살 남자친구들 그려드립니다. 릴리니만 봄 하겠습니다. 릴리니만 봄 짱은 눈이 면部 윽 Kampf 나라 나라 갇혀 넌 피어오르라 뻑뻑한 몽치빡치들 우리 꼭꼭 배워 굳이 땅치 휘감 I'm bobbing to the music, music This song is really bad 눈 깜빡 내구하는 거리에 나와 Baby 불타까 스스로 지저게 왈왈 Hey! Move right now 어디 수위 좀 높여볼까 넌 좀 이들 대전아 Woo, woo 얌 Вам Steel Fl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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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이 많다 We're going to the top of our world We're going to the next round 좋았어 좋았어 그대는 차렷 격판 안 앉히고 누군이 끝에, 끝에 앉나요? 누구, 누구였어요? 어? 누가 안 깼어? 안 깬 사람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이들이 하다보니까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송판이 안 자기 위치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이렇게 잘못 나가지고 선생님이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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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마 그만해 얘가 격파되면 함성 한번 들러주세요 준비 격파! 그렇지! 멋있었어 멋있었어 이거 누가 함께했네 이거 못 깬 사람 누구야? 없어? 누구, 누구였어요? 진, 진서 안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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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지? 안 깬 사람 없어? 없지? 어? 가져가도 되냐고? 아니야 그냥 못 해봐 자 모두 멋지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멋지게 사진 한번 찍자 멋진 포즈 하나, 둘, 셋 그렇지! 한 장면체 갖다 맞으세요 어이구 자, 우리 친구들은 준비하고 합참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다고 박수를 칭찬해 주십쇼 가자! 얘들아 나가면 손 한번 더 가져야지 이따 뵐게요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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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더 좋네요 그쵸? 애들 다 왔네요 그쵸? 네 애들 다 왔네요 그쵸? 이제 리액션 한번 해두세요 리액션 아쉬움의 리액션 프로그램을 하는거 이제 마지막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쉬운거 맞죠? 빨리 가보시는거 아니죠? 마음 상할 뻔 했잖아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보시라고 2시간 년 동안에 어떤 분은 치료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저도 보기 좋은거 같습니다 그쵸? 모든 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재밌어하고 아이들이 또 자기가 더 뽐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 너무 예쁘게 그려진거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발표할 때 이거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부채춤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어떤 박수를 쳐달라고 했지만 어떤 문양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박수소리가 이어질거라고 생각하고요 준비가 된거 같으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번째 순서입니다 7살 여자친구들이 그려드립니다 아침의 노래입니다 Huexen 자식 보기 эк Vent선 밝아오는 태양초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눈부신 이전의 새아침을 벗어나 행복이라 빛나니 어묵은 지나고 새아침이 밝아오네 어묵은 감소하던 꿈 가득하니 어묵은 희망이 모두가 울려퍼니 어묵은 감소하던 꿈 희망의 행복 희망의 행복 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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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웃음 행복한 이망의 아름다운 이망의 오늘의 가 행복한 이망의 모든 한 시도 대하실 때 오늘 너의 행복한 이망의 아름다운 이망의 아름다운 이망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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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망의 얘들아 힘들어도 박수 좀 더 받자 우리 이거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앞으로 모여보세요 앞으로 모여주세요 아 잘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자 멋지게 인사 한번 드리고요 사진 찍을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어선 앞을 보고 예쁜 미소 웃어주세요 사진 멋지게 담아두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자 찍으셨나요 다연이도 무겁게 잘 보였습니다 수고했다고 큰언니들 큰 박수로 칭찬해 주십시오 가자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저희 잘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마무리 인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끝 인사 듣고 합창 보고 이렇게 귀가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면서 즐겁고 아이들 보면서 환호석 치고 아이들 잘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분은 제일 긴장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가장 기쁘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 잘 길러주시고 교육과 교육으로 애써주신 우리 원장님의 마무리 끝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오실 때까지 박수 한번 있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즐거운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한테 꼭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사랑하고 기쁘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준비한 합창이랑 끝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 보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날이 부모님들 마음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 번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때는요 각반별로 이렇게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이 준비한 꽃들이 있으시죠 아이들 이렇게 주시면서 각반별로 데려가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다음반은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한 많은 예방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행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꾸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한번 한번씩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시간이 약간은 지태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5분이니까 조금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으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이제 마지막 끝인사 드릴 건데요 금방 부채춤 추구가 친구가 옷 갈아입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친구들부터 만나볼게요 두 친구 와보세요 이 친구들은 벌써 옷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박수를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각자 위치로 찾아가 보세요 그래요 네 위치가 어디야? 그렇지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마이크 맞춰줄게요 이제 이 친구들이 끝인사 하려고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레스 입고 나오네요 아이고 바보입니다 바빠요 도착했네요 자 우리 진서, 나오리, 그리고 민재가 나왔습니다 박수를 좀 따뜻하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좀 연락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들려드리는 끝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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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김 김서 산색소리반 이친석 가치 맥살반 김나원 아테밀아파반 고민된 인사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무대를 재미있게 보셨고요 네 그동안 열심히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이렇게 큰 무대에서 보니 떨리고 새로 나와실 수술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저희들에 데려온 끝까지 뒤펌파 주시고 번호에 박수 많이 보내주셔서 엄마, 갓납니다 엄마, 아빠,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칭찬과 응원이 저희들에게는 사랑과 인기를 갚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세상을 다해 노력하면 무엇이 끝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워져도 지우, 대단해 해두신 엄덩이니까 우리 누대도 킨더푸르 지우 어린이집 모두 친구 중 대자형 강자 주인이사 앞으로도 저희는 킨더푸르 지우 어린이집과 우리나라를 빛내는 어린이로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하늘은 아프다니, 대단해 주니 선 끝으로 이렇게 되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시는 걸은 즐기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정말 나왕이에요 잘했습니다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너 송팔죽던 애 아니야? 그치? 너무 잘했어 새벽에게 잘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쁜 목소리를 누구누구야 라고 외쳐주시면 무대만 갈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박수로 무대만 열겠습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날들에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70으로 머릿속에 감사받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행복하고 웃고 즐길 수 있어서 참 좋고 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늘 행복한 날들이 연결할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 흔드는 것만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자 우리 캔덤 포리즈와 친구들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해피엔딩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한 내 기억나서 빠진 너는 어려서 잘 모르는 나로 찬나는 걸 그렇게 쉽지 않다고 존재 같은 그런 게 현실이 있다고 자꾸 그런 건가요 어묵을 다 같은 그런 세상을 놀라요 날 믿어요 오늘 거예요 그 날 속 이야기처럼 눈부신 세상이 우리 앞에 날 쫓을 거라고 꿈을 꾸며 마주 보면 행복해진 세상이 기대해 미래에 언제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해피 행기 세상이 해피 행기 나 사랑 다음 사랑 날 사랑 눈부신 저 인간 나라 지 세상이 없나요 나 잊어요 꿈을 떠요 꿈을 떠요 꿈을 속이야 눈부신 세상이 우리한테 열차질 거라고 꿈을 꾸며 마주보며 행복해질 수 있죠 기존을 믿어요 나 잊어 나 잊어 나 잊어 나 잊어 나 잊어 나 잊어 내 마음이 나 잊어 나 잊어 날 믿어요 꿈과 봐요 꿈과 속이야 나 눈부신 나 잊어 나 잊어 나 잊어 꿈을 꾸며 마주 보며 행복해질 수 있죠 기존을 믿어요 언제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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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나 잘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요 1년동안 우리 아이들 멋진 리더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또 빛나게 도와주신 우리 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모두 나와계신데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박수 한번 전해주십시오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핸드폰 인자 친구들 이제 얼른 마무리하고 집에 가자 하나 둘 셋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무대막 닫을거야 할 수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두 손 다 흔들면서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대막 닫아주세요 얘들아 다른데까지 손 한 번만 닫으세요 그대가 나만 있으며 세상은 그대 이부 없이 안아 나는 행복해요 그대가 나만 있으며 그대가 나만 있으며 그대가 나만 있으며 그대가 나만 있으며 또 다짐했던 마음들 모습들 고맙습니다 우리 서비스에